제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신입생에겐 너무나 생소한 곳 오늘 같이 상세학교 캠퍼스 드라이브 어때? 이곳은 신한은행, 복사실, 식당 등이 있는 창조관이야 여기서 은행 업무와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처리하고 맛있는 학식도 먹을 수 있어 특히 창조관 학생 식당에서는 평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아침을 천원에 먹을 수 있으니 가성비 학식을 먹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서 꼭 천원의 아침밥을 먹어봐 다음은 동학관 쪽으로 가볼 거야 동학관을 가기 전 옆을 보면 우리 학교의 운동장을 볼 수 있어 코로나 전에는 체육뒤에부터 축제까지 다양한 행사가 운동장에서 진행됐었어 여름에 뜨거웠던 축제의 열기가 아직도 생생한데 기다리면 언젠간 그 열기를 다시 느껴볼 수 있는 순간이 오겠지? 어머! 편집의 힘으로 벌써 동학관에 도착했어 다양한 건물이 있지만 동학관은 상지대 학생이라면 다들 한 번씩 와본 적 있는 건물일 거야 와이파이와 콘센트 등이 갖춰진 스마트 강의실과 많은 인원이 교양과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강의실 비대가 갖춰진 깨끗한 화장실도 있어 앗! 내가 옆에서 누운 말이 많았나? 그래도 더운데 차 안에서 학교 구경하니까 편하지? 시끄럽다고 알았어 그러면 조용히 운전만 할 테니까 학교 구경 잘해야 해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희망이 공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희망이 공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드라이브 콜 또 드라이브 콜 gotta go 또 드라이브 콜 아멘